우리 종말의 시작은 졸리, 이혼 이후에 피트에 보낸 눈물의 편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참 이게 부유한 사람들의 사이 이야기지만 우리가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 시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네요 할리우드의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전 남편 브래드 피트에게 이혼 이후에 보낸 이 메일인 내용이 공개됐다 프랑스의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 지분을 매각한 졸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졸리 측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서면으로 작성했고 이 와인 농장은 쌍둥이 막내 녹스와 비비엔을 낳은 곳이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결혼한 곳이고 우리가 함께 늙어갈 거라고 약속했던 곳이라 지금도 울지 않고 이메일을 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졸리는 와인 농장의 의미가 변질됐다고 제작했다 와인 농장은 우리 가족의 종말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술을 중심으로 사업한 곳이기 때문에 피트의 알코올 남농 문제가 가족 해체의 원인이었다 지난 4년간 수많은 사려 겹지 못한 행동 나도 모르게 지출된 돈 나와 상의하지 않은 결정들을 보았고 사업을 공유하는 데 관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와인 농장은 우리 가족의 종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와인을 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제가 주목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한참 젊은 날에 이제 왕성하게 활동했다가 노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알코올에 약간 좀 깊게 심취하는 분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주변에 들어보게 되거든요 언젠가 그 재화를 담당하는 그런 기사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맨 먼저 취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가 집에 있는 그런 각종 알코올을 대부분 다 제거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중독이라는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졸리가 아주 회안에 실린 이야기를 와인 농장을 사고했던 것이 참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장인이 이제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과천 경마장의 어떤 지인의 초대로 아이들을 데려간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부부 저희 부부가 애들이 어릴 때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장인어른이 격정했던 것은 그렇게 모든 중독이 우연히 시작되고 가벼운 시도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였던 것 같거든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뭐 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적당히 하면 좋은데 그것이 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하게 하려고 해서 과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데 정말 훌륭한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텐데 와인 농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 어려움을 겪는 시초였던 것 같다 가까이 한 거죠 술을 항상 접근할 수 있게끔 술을 중심으로 한 사업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짧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받아들였거든요 모든 중독은 가까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부터 그 내용하고 과거에 이제 알코올 중독을 돕는 사람들이 모든 시작이 본인이 거주하는 데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모든 술을 제거하는 거로부터 알코올 중독을 시작하는 재활 시도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신중했으면 이런 와이너리를 사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마 와이너리는 영화로 보면 아주 그냥 아름답게 치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환상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 장원님께서 매일 술을 마시며 방송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코올의 유혹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알코올 있으면 치매도 무섭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가까이에 그냥 알코올이 있으면 쉽게 가까이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와인도 매일 마시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피트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 그렇습니다 모든 중독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